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밤이 추석이죠? 네 그쵸. 네 오늘이 추석이죠. 네 이제 내일부터 또 우리가 일상이죠. 일상으로 돌아가죠. 아이고 찐살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어요. 선티림 세이커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도 정말 함께 식사도 되고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이쁜 몸매도 만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도 저 역시 마찬가지로 눈떨림도 되게 좋아지고 잘 때 지내리는 것도 좋아지고 제가 늘 숙면을 취하는 제품들이 하난데요. 오늘 제가 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하냐면 여긴 좀 비밀이 숨어있을 것 같아요. 아유 대단한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환절기 이제 가을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쁜 몸매를 가꾸면서도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네 그걸 오늘 잠깐 우리 김보기사님께서 네 네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네 듣고 가고 배우는 시기 조금 더 소중하게 먹는 시간으로 가질겁니다. 네 김보기사님 한마디로 선티림 세이커는 어떠한 제품입니까? 말씀해주세요. 영양 가득한 이제 체지방을 줄일 수 있는 건강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음식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너무나 많이 알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매장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가르시니아를 말하니까 다 아시더라고요. 네 근데 가르시니아만 있었으면 속속했어요. 선티림 쉐이크는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 먼저 얘기 드릴게요. 네. 저번에 이제 메타 쉐이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HCA 성분은 이제 탄수화물 에너지가 체지방으로 재생성되는 경로를 차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도 운동을 못해도 지방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게 HCA 성분. 그리고 이 역할은 공복감을 억제해주고 지방연소를 촉진시켜준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 선티림 쉐이크는 구기자가 많이 들어있어요. 미란다커나 마돈나가 이제 엄청 젊은데 비결이라고 해서 유명해졌던 구기자가 어떤 역할을 해냐면 여기에 베타인 성분이 있거든요. 베타인 성분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와 같이 활성산소 감소, 뇌신경 시스템 보존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베타인은 원래 아미노산의 일종이거든요. 그럼 체대지방을 녹이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비만인 사람이 2주를 섭취했는데 허리둘레가 5.5cm 감소하는 지금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기자 추출물은 신경전달물질 활성도를 상승해주고 학습능력 및 기억력 손상에도 개선이 된다는 연구가 한 번 호남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약처에서도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성 원료로 인정했습니다. 구기자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기자가 우리 체지방도 관리해주지만 아무래도 뇌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비타민 종류가 많이 들었다는데 네, 그렇죠. 여기는 구기자, 치커리, 죽순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그리고 단백질도 들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완두콩 쌀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데 완전 단백질 식품이 콩이랑 쌀이 결합했을 때거든요. 필수 아미노산 중에 네사이온이라는 이 성분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요, 콩에. 네. 이게 결합했을 때는 필수 아미노산 구조용이 완벽한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치커리가 들어있어요. 치커리는 철분, 아연, 엽산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고 인티빈이라는 성분은 위점막을 보호해요.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위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치커리에 이눌린 성분 아시죠? 이눌린은 프리바이오틱스 중 하나인데 변비 예방, 장건강 도움, 그리고 혈관 속 유액, 콜레스토를 외부로 배출하는 작용도 한답니다. 네. 그리고 이눌린 하나 더.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포도당 흡수를 감소해서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눌린이. 오, 이눌린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치커리에 마지막 하나 더.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네.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눈 건조증이 있었는데 네. 그 의사 선생님께서 베타카로틴을 섭차라고. 네, 맞아요. 눈에 도움이 돼요. 네. 아, 그랬구나. 네, 이제 마지막. 네. 죽순식이섬유. 네. 죽순식이섬유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변비 예방, 장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네. 티아민 리보플라빈이라는 이 성분은 네.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네. 장기능 개선, 피로회복에 도움이 준다고 합니다. 죽순이. 죽순이. 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런 추출물이 많다 보니까 네.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마그네슘, 아연까지 네. 네. 아연하고 마그네슘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연 같은 경우에 진짜 면역력 그죠?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잖아요. 마그네슘 부족했을 때 맞아요. 맞아요. 약간의 문제 가져오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눈뚜리거나 지내리거나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면장애도 올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선트림 스위크를 물론 제가 사랑하지만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니아층이 너무 많고요. 너무나 많은 사랑이에요. 네. 네. 오늘 조금 더 더 알아보려고 네. 김보기 선생님께 또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언제 먹으면 좋냐면 네.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더 좋겠지만 네. 요즘처럼 이제 우리가 명절을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베둘레가 네. 저부터도 어때요? 김치도 안 먹으면 김치도 정말 먹고 그렇죠. 선물받은 김치도요. 너무 맛있어서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거의 한 포기니까 다 순삭됐죠? 네. 맞습니다. 진짜 쓰러지는 김치 맛 때문에 그다음에 떡에다가 절이다가 네. 맞아요. 그래서 허리둘레가 조금은 늘었죠. 네. 늘었죠.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밤에 살 때 네. 밤에 살 때는 네. 그냥 단백질을 안 넣고 이것만 먹고 자요. 네. 여기도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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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변량도 많아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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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을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럴까요? 네. 네. 한 포가 이렇게 들어있죠. 네. 한 포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바틀에다가 네. 이런 바틀에다가 네. 네. 좀 타가지고 네. 이 정도 바틀이 너무 좋죠. 네. 네. 여기다가 딱 타서 한 봉 뭐 이게 지금 명절 지났으니까 네. 네. 따뜻하게 해서 드시고 자면 네.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잠도 제가 늘 푹 자고 네. 네. 아침에 개운하고 네. 네. 진짜 변도 잘 볼 수가 있고 네. 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아무튼 오늘도 김봉희 사장님 또 공부해요. 공부하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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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썬드림체이크 네. 네. 많이 또 알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많이요. 네. 아니 진짜 감사드려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제품을 찍는데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죠. 업그레이드 되죠. 왜냐하면 저도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네.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단한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 밤에 네. 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김봉희 사장님께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들 이상 마쳐볼까요? 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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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